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과 그의 동료 찰리 멍거의 독서에 대한 태도를 보자. 워런 버핏과 40년 이상 동업해온 친구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설웨이 부회장은 엄청난 독서량을 버핏의 특수한 자질로 평가했다. 멍거는 평생 학습기계, 러닝 메신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버핏을 매우 존경한다고 했다. 그는 시간 측정기를 가지고 버핏을 관찰하면 그의 전체 시간 중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이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은 하루 500페이지씩 책을 읽을 때도 있다고 말해왔다. 찰리 멍거는 누구든 평생 학습이 없다면 이미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크게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하나이자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투자 기록을 지닌 버크셔 해설웨이를 누군가 인수해 지난 10년간 구사한 똑같은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10년간 같은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의 꾸준한 독서와 학습이 없었다면 기존의 투자 성과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버핏 못지않은 학습기계인 멍거는 여러 학문에 걸친 문제를 사과하는 방식으로 두뇌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멍거는 고립된 사실들만으로는 명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모든 거대 사상과 학문에서 수집한 지식이 있으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공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평생 이런 두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자기 자신이 더 건설적이고 다른 이들에게 유용하며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멍거는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희생, 지혜, 같이 변화를 전달해주는 것을 과소평가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단히 부지런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걸 항상 봐왔는데 모두 학습기계였다면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조금 더 똑똑해진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대가들은 모두 투자자의 덕목으로 독서를 강조했는데 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걸까?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는 인문학이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대학에서 나는 경영학의 보편적인 기초과정인 과학, 수학, 회계학은 피하고 역사학, 심리학, 정치학, 형의상학, 논리학, 종교학, 그리스 철학, 인지학 등 인문학을 주로 공부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역사나 철학을 공부한 게 통계 따위를 공부한 것보다 주식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주식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기에 모든 걸 정밀하게 수량화하려고 훈련받은 사람은 불리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